공룡님! 공룡님! 둘 다 동시에 쳐다보냐? 이곳은 어딥니까? 여기는 크리스마스 마을입니다. 크리스마스 마을?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? 지금 이 크리스마스 마을에는 어딘가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씨가 숨겨져 있어요. 그거를 찾으시면 됩니다. 저희가 이렇게 걸어다녀서 찾을 수 있는 거 맞죠? 약간 이 마을 이름이 메리 크리스마스일 것 같은데 위에서 보면은 모르는 척 쳐주세요. 어떻게 맞췄대? 왜 안해! 나 지금 되게 힘들었는데 그냥 몰랐어! 공룡님! 찾는 척이라도 해줘! 그냥 진심으로 찾는 척할게! 아니야! 아이 됐어! 공룡! 같이 보자! 봐봐 이거 되게 이쁘지?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. 되게 공들여서 만들었거든. 쭉 가서 크리스마스 이란 말이야? 그만 어서 줄래? 미안해! 미안해! 열심히 만들었거든. 이게 아까 공룡이 말했듯이 이 마을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올라가서 같이 봅시다.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. 메리 크리스마스! 야 이거 벽돌을 그 뭐더라? 알파백 굴곡으로 표현해놨네. 요거 밑에서 보면은 잘 안보이거든. 아니 밑에서 보면은 그냥 골목이야. 응. 근데 되게 골목처럼 표현을 해놨어. 쉐이더까지 입혀가지고 더 이쁜데 요거 이제 눈까지 내려주면 완벽하다 보이고.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 글자가 어딨지? 이 상자? 이 문안? 여기다 없구들. 고현님!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